이게 제 스튜디오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스튜디오 창 들어가면 대시보드 화면이 있어요 맨 아래로 쭉 내려가면 최근 구독자 표시가 있어요 최근 구독자는 지금 최근 구독자 세가지고 김대감님, 뉴스트로스에게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시는 3명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두보기를 클릭을 해보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요 모두보기 클릭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신 분들 내역이 떠요 10명 뜨거든요 10명 10분이 이렇게 뜹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면 구독 취소라고 쫙 써있죠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구독 취소라고 내용이 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방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어제 이제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보시라고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요 여기 전부 다 구독 취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왔어요 상대방이 나를 구독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머리에 김대감님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김대감님이라고 첫머리 1번에 이렇게 있어요 제 채널에 그럼 김대감님 란에 오른쪽으로 쭉 당겨가 볼게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구독 취소라고 딱 써있어요 이 질문이 이 질문이 어머 상대가 나를 구독 취소했나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자 이거는요 구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구독을 했고 나도 상대방을 구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독 취소 이거를 누르면 눌러볼게요 구독 취소했어요 김대감님을 제가 구독 취소를 했어요 구독 취소를 했어요 제가 구독 취소를 클릭을 했더니 구독이라고 뜨죠 이거는 내가 구독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구독을 눌러줘야 돼요 상대방은 나를 구독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구독 버튼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임의로 구독 취소를 한 거 아니에요 구취를 한 거잖아요 여러 번 보여드리려고 이러면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 구독 수가 구독 수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잡으면 떨어지고 잡으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네 민배우님 잠시 어제 아마 우리 민배우님은 들으셨죠 어제 오셨으니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나의 유친도 좋고 나도 좋고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임의로 내가 구독 취소한 거 누르니까 구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채널에서 상대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독 버튼으로 딱 떠 있는 거래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저 사람을 구독을 한 거고 그 사람은 당연히 나를 구독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란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뜨냐면 전체 화면 뜨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채널을 채널을 비공개하신 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을 잡은 분이 채널을 비공개하면 여기 란에 안 떠요 안 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개가 되어 있어야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 잡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이제 막구를 했던 내가 일방으로 구독을 했던 한 분이 제가 구독수가 14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구를 했던 편도로 구독을 했던 그분이 적어도 1400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중에는 채널을 비공개한 사람도 있고 공개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공개한 사람만 나타난다 공개한 사람이 몇 명이 나타났냐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화면 보이죠 조금 더 크게 여기 하단에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거든요 한 페이지에 10명씩 보여줘요 이렇게 여기 뒤에 뒤로 가기를 아니 다음 페이지로 가기를 누르면 이게 이제 20명이 뜨죠 20명 해가지고 쭉 가니까 제가 몇 명이 뜨냐면 640명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클릭 언제 이걸 가 50명 보기 50명 보기 했어요 50명 보기 해가지고 얼른 갈게요 빨리 갈게요 우리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노는 것도 좋고 노래도 좋고 하지만 지금 10명이 넘으셔서 자 보니까 어저께 600페이지로 갔는데 여러 개 페이지 중에 237명이 뜨네 오늘은 뭔 일이지 230명 어저께 내가 600명 봤는데 다 떨어졌단 말이야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뭐 유튜브가 보여주는 화면이니까 이제 전체 화면을 할게요 237페이지 아 50명까지 해서 그렇구나 50명당이 곱하기 하면 되나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구독구독구독 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부계정이나 부계정이나 또는 일반인분들이 저를 편도로 구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또 일반인분도 구독을 하면 구독을 여기서 가는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구독을 안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 시소라는 거는 맞구라는 걸로 인정을 하시면 되고 채널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구독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강수련님이 이게 채널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여기 구독이라고 떠 있네 이거는요 제가 구독 취소한 적이 없는데 구독이 떠 있는 거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채워놓지를 안 했거든요 까칠한 별이님도 이분도 저기 채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구독이에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스튜디오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하단에 구독 보기 여기 최근 구독자 수 해가지고 뜨잖아요 아 아까 그거 왜 떴냐면은 90 그렇게 내가 봤구나 전체 보기를 안 해서 여기에 보면 지난 90일 그러니까 현재부터 90일 동안 구독 수를 보여준 거네 깜짝 놀랐네 여기서 전체 보기를 하면 600명명으로 떠요 제가 여기에 전체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그동안 내가 구독하신 분들 공개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아까 90일로 정해져서 200매 페이지로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몇 명이야 400명이 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시보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대시보드로 들어가셔서요 구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인이 아닌데도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구독으로 떠 있으면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은 나로 구독했는데 내가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이렇게 여기 모두 보기를 눌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쭉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여기에 또 불교연합 방송 해가지고 구독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나를 구독했는데 내가 구독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눌러주세요 보면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내가 그냥 놔둔 건데 홍단이 정민님도 이게 구독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채널을 내가 방문 안 해서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도 외국 분이 또 이렇게 있는데 나를 구독을 해준 거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아시는 분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아시는 분도 그렇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들은 분은 이런 활동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 누르고 뭐 채널을 비공개하신 분은 어쩔 수 없죠 뭐 여기서 나타나주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은빈예술TV님도 채널 가지고 있는데 구독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내가 방문을 자주 안 한 분들이 구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 마마모님 최근에 구독한 분이 딱 구독 취소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 이거 구독 취소됐구나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기 구독 취소라고 내용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가수 체리아님도 구독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야 힐링택시님도 떨어져 있네 자 여기 덴노우TV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꼭 작업을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내일도 나 이거 또 할 거예요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하면 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어머 그렇구나 하고 다 각자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취된 분들을 다시 다 채워드리면 혹시 거기에 내가 걸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하시고 주변에 주변에 여러분들 유치인 친하신 분들 있거나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반드시 그래야 서로서로 좋은 거니까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최근 구독자 수 더보기 뭐 이게 있는 게 옛날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미처 이거를 챙기질 못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 강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모르는 줄 알고 강의님께서 새로운 걸 이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어떤 정보가 있으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게 있으니까 챙기라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게 좋은 소식을 알려서 주시는데 내가 아 나 그거 알아 이러면 김박세잖아 그래서 어머어머 그러면서 이제 받았어요 사실 이거 제가 알고 있었던 건데 강의님은 알려드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모니터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으니까 또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이거 챙겨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이게 대시보드 스튜디오 대시보드 화면이잖아 밑으로 쭉 이렇게 이렇게 휠 마우스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최근 구독자 수 해가지고 밑에 중앙에 있어요 가운데 화면 보여주잖아요 제가 크게 여기에 모두 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모두 보기에 탁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맞구한 분이나 또 이렇게 편도 구독하신 분들이 여기에 다 떠요 근데 어떤 분들이 뜨냐 하면 저기 뭐야 채널을 공개하신 분만 여기 떠요 비공개하신 분은 안 떠요 비공개하면 뭐다? 손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유친이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시는 분은 당장 채널이 비공개가 되어 있으신 분은 당장 공개를 해놓으세요 비공개가 되어 있으면 아셨죠? 비공개되어 있으면 손해다 어제 제 방에 구독수가 거의 3만 명을 향해 달려가시는 유치인분이 오셨는데요 그런 분도 공개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 방에서 이렇게 좀 노시다가 가셨는데 어제 계신 분들 유친 잡으신 분들 다 구독 잡아주셨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와 이런 건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